맛있게 다 익었네 그지? 네 하나 먹어볼까? 이거는 주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난 만드는거에요? 네 반죽을 미리 다 해놨네 네 반죽용이 있고 이거는 마늘 난입니다 갈릭 난 아 갈릭 난? 네 그 다음에 덤두리에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습불에다가 이렇게 난에다가 직접 붓는거에요 한국에 온지 오래됐나요? 네 5년 남았어요 오 오래됐네 한국에 오니까 좋아요? 좋았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맥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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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비프 맥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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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치킨을 이렇게 하나 싸가지고 싸서, 싸서 이렇게 싸서 드시면 됩니다. 이건 저기 송파워치킨같은데, 치킨. 커리에 들어간 소스 치킨, 치킨, 난.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어떤 카레는 향이 좋잖아요. 부드러운 향. 버터가 들어간 거, 부드러운 향. 이거는 양파. 양파, 스마트가 들어간 거. 이건 약간 매콤한 거. 매콤한 거. 이제 바베키 하나 같이. 섞어서도 먹고, 그럼 중간 맛이나요? 바베큐를 이렇게 먹으면서 바베큐를 카레에다가 이렇게 고아하는 맛있는 카레에다가 섞어서 같이 먹어요 이 난이 숯불에다 바르고 오더니 보들보들하고 진짜 고소하네 소고기를 난에다 싸먹어 보겠습니다 그만 뽑으세요 네 따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하나 싸가지고 따서 따서 이렇게 이렇게 이건 저기 통파 치킨 같은데 뭐? 치킨 어 커리 들어간 소스 치킨 비프 난 네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어떤 카레는 향이 좋잖아 네 이건 부드러운 향 버터가 들어간거 부드러운 향 이거는 이거는 양파 양파 토마토가 들어간거 이건 약간 매콤한거 음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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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베큐 하나 같이 맛있어 이렇게 먹고 섞어서도 먹고 그럼 중간 맛이 나요 섞어서도 먹고 응 바베큐 이렇게 먹으면서 바베큐 카레에다가 이렇게 고아하는 맛있는 카레에다가 섞어서 같이 먹어요 이 난이 숯불에다 바르고 더니 보들보들하고 진짜 고소하네 맨 소고기 저거를 고카레를 난에다 싸먹어 보겠습니다 응 이거 바베큐 카레에서 해서 싸먹으면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이구 맛있어가지고 전부 싹싹 비었네 소스가 굉장히 향기롭고 맛있어 같고 치킨은 자당한 숯불 냄새까지 나면서 완전히 으 으 시컷 먹었네 먹어도 다시 또 먹고 싶은 음식 또 치매에 좋은 음식이었네 오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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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 감사합니다.